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왔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바이누 커뮤니티의 가치 재고를 위해 소각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향후 랠리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현재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시바이누 소각률을 추적하는 전용 플랫폼인 시바번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이내 측정된 소각률은 양 6만 8천 프로에 달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오랫동안 기대형 폭발적인 가격 랠리를 촉발할 것인지에 대해 커뮤니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는 시바이누 커뮤니티의 공동 노력으로 시작된 소각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소각된 토큰은 지난 하루 동안 7개 지갑에서 760만개로 소각률은 무려 약 7만 프로에 달하죠 기본적으로 토큰을 유통 물량에서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희소성을 증가하여 단기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시장 가격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미미해 보이는데 즉 상당한 물량을 소각했음에도 가격 상승은 더디기 때문이죠 현재 시바이누 커뮤니티가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시바이누 커뮤니티는 유명한 암호화폐 ETF 발행자인 그레이스케일이 시바이누 ETF 출시를 검토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죠 현재까지 이 청원은 1만 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커뮤니티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시바이누 ETF의 도입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진보적 입장을 상징하며 시장이 역동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거라고 밝히면서 시바이누 ETF 출시에 대한 주요 이유로 몇 가지가 제시됐죠 첫째로 최근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암호화폐로 자리 잡았죠 두 번째로 제한된 ETF는 투자자들에게 규제된 접근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여 시바이누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ERC20 토큰이죠 시바이누는 하이테스트 기준을 충족하여 미국 법률상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알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바이누의 대형 호재 소각률과 ETF 출시의 기대감이 있는 이 시바이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고 이 테마도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올해 2024년은 어떤 테마들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AI 테마를 시작으로 민코인, RWA, 베이스와 같은 테마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직 대형 호재가 남아있어요 바로 2024년 미국 대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어느덧 비트코인은 어떤 정치인도 부시할 수 없는 화폐가 되어버렸는데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표를 얻어야 하죠 이 표를 얻을 때 비트코인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미국 전체 성인 인구 중에 30% 정도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라는 코인 베이스 통계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3천만 명의 표심이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와 바이든이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표가 많이 갈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비트코인 게임 이론이죠 비트코인 초창기에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두 판을 주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발행 초기 1 비트코인의 가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비트코인의 가치가 제로였던 점을 해상하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비트코인의 탄생 가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달러를 대규모로 발행해 돈 가치를 떨어뜨리자 제도권, 화폐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결과 민간 영역에서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어요 2011년 1 비트코인의 가치는 1달러 그 이후 13년 만에 1억원까지 치솟아 그 폭등 수준의 많은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초창기에 비트코인에 만원만 아니 천원만이라도 넣어둘 거라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런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고 이제 와서 코인판에 투자해봤자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코인판에 뛰어들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건 너무 늦은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코인 시장에 투자해서 큰 돈 벌어가는 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비트코인 얼마일 때 살 걸 또 얼마일 때 살 걸 후회하고 아쉬워하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망설이고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수익이 불어나는 시기와 크기가 늦어지고 작아질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헛되 희망을 심어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시기들을 놓쳐서 아쉽고 후회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해 정말 집중하고 주목하셔야 시기를 놓치지 않고 무사히 탑승하시고 전문가들의 상세한 분석으로 올해 최소 1000% 이상 많게는 3000% 이상 예측코인 공유 드려서 큰 수익 가져가셔서 올해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 이유와 근거를 제가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세상에는 여러가지 투자처가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투자들이던가 안에 세상에서 모든 투자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한 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투자한 리스크를 통해 큰 부를 얻는 것이죠 요즘 문명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금껏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들도 돈만 충분하다면 웬만해선 돈으로 해결이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하지만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번다는 것 그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과제죠 누구나 아주 쉽게 큰 돈을 버는 것을 꿈꿀텐데요 누워서 떡하니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으면 좋겠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품 기대를 안고 혹시라도 내가 당첨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단돈 5천원 혹은 만원을 투자해서 로또 복권을 사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심지어는 리스크 또한 매우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쩌면 이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은 로또 복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로또를 구매하지 않고는 로또에 당첨되지는 않겠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실천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투자들이든 간에 모든 투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있어서 눈과 귀를 열어줄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영상 하나만 완벽하게 숙지를 하신다면 아마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통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앞으로 암호화폐 세계에서 호재가 과연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바로 2024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죠 트럼프는 미국에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미래가 이뤄지도록 보장할 거라면서 암호화폐, 기업과 이 분야에 관한 모든 것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죠 미국은 이 분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업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비난을 해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 더욱더 믿음과 신뢰를 가지도록 했고 이어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될 경우 그렇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가상화폐 혜의적이었던 트럼프는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전환한 모습이고 이달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등 다양한 코인을 통해 정치 기부금을 받는다고도 밝혔죠 트럼프의 선거 슬로건은 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영감을 받은 이 윙코인 마가는 지난 24시간 동안 약 162% 상승을 했고 한 암호화폐 트레이더는 마가를 거래하여 단 3일 만에 270만 달러 하나로 약 36억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505%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했죠 과연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승세는 트럼프의 최근 정치적 움직임 때문인데요 트럼프는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 선의를 받았는데요 그는 암호화폐 산업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미국이 성장하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현재 코인마켓의 기준 24시간 가격 변동에 의한 테마들인데요 폴리티컬 밈이라고 해서 정치 테마인 윙코인이 1위를 하고 있죠 그만큼 현재 정치 관련 테마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 윙코인 관련해서 떠오르는 윙코인들을 보면요 주로 트럼프와 관련된 코인들이 상승세를 띄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많고 많은 코인들 중에서 과연 어떤 코인을 투자해야 적은 돈, 부담이 없는 돈으로 수억, 수십억의 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트럼프 기반으로 한 정치 테마인데요 많은 전문가와 트레이더들이 이 전부터 눈여겨봤던 종목이고 바로 이 코인이에요 큰 상승폭이 있었다가 현재 조금씩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 5% 정도밖에 안 오른 종목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최소 1000% 많게는 3000% 이상 올라갈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 코인을 방송으로 벌써 여러 번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해당 코인의 영상이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더라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영상을 올렸는데 기회가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경고를 받게 되면 이 채널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의 이 정보 받아가시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아시다시피 요즘 유료 불법 단톡방과 유료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자들이 이 소중한 꿀정보 가로채서 유료로 비싸게 거래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어 더 이상 꿀정보가 아니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근정적 신상적으로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 무료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직접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정보 받아보시려면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5745-6114 이쪽으로 대박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드린대로 간단하게 인증을 해주셔야 제가 사기업자들과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믿고 정보 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로 코인판을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parishion leaked